어 조노유 멜 vs 뭐냐 쟤 캐릭 뭐였더라 쟤 풍류 아니야 풍류 헤이하치 브루스 자 첫경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보니까 고찰박 메인캐릭 못 물어봤다 모쿠진 모쿠진 아니면 요시 그리고 게임 맨날 풍경에 꼴링그 골라 자 1피는 멜라굿 격파괴의 그 기운이 느껴지네 역시 슈퍼슈퍼는 헤이매인에 브루스 갖고왔네 빨강달한테 감히 부캐를 꺼내네 야 청룡이래 청룡 잘못 넣었어 시조 빨강달한테 근데 야 웃긴게 뭔지 아냐 지금 슈퍼슈퍼는 1피 유저야 2피가면 완전 호구 돼 어 한번 보자고 호구 플레이 자 레오레오 하단 긁고 야 저거 헤이한테 막히면 오히려 아프더라 아우 나이스 어퍼 어 끝나나? 에이 에이 어우 존나 빨리 끝났 몇초것이냐 저거 흐하핳 한 15초? 15초? 야야 나이스 나이스 어어 바운드 컴보 왜왜왜왜왜왜왜왜 그 1피 유저들이 1피 전형 풍 유저들 있지 어 걔네들이 2피에서 웨이보단 잘한다 근데 플레이가 호구야 백디시는 잘하러 버린 내가 왠작한줄 알았어 오 뭐야 저거 딜케야? 어허헣허허헣허헣 와아 나이스 야 갑자기 대수준이 팍 올라갈거라 헤헤에히 가니까 초풍 존나 쎄 그니까 2피에서 파투 osoby 나왔어 웨이브랑 그거만 한다 저기 비심법 아우 제자리코킥 나왔죠 졸렬에다 아아아아 제자리코킥 와 아 사싹 나이스 자 벽코보 뭐야 이 콤보는 아니 시발 벽코맞이니까 콤보도 까먹었나 어어 대수가 실패해서 지금 메리 약간도 유비한거 같아 레이즈 끼고 있습니다 아 카운터갔어 재벤씨 안치고 뭐야 지금 콤보 콤보빛 장난아이네 연맘들이라 그래 저거 플루스 손에 나섰네 어? 아바 왼발 아바 왼발이 뭐야 아 브루스 그 호밍이잖아 그 손에야 어 손에 그런 기술 몇개 있어 오오 잽잽 하단 야 레이즈 시발 야 이거 메리 이기게 다문살 아 다문살 너무 좋은거 같아 탈모충새끼 어 떠이네 시발 내가 곁박감 틀려 오 카운터 날쓰 나이스 딜케 저 아 저 저 어른받은 되게 좋은거 같아 헤어치는 중단 되게 좋은데 중단 좋은게 되게 많어 이번엔 대신 하단에 보자 엔포부터 가서 그자나 오우에 오오오의 듀오오 아 저거 뭐야 이런 뒤향손 기술이름 뭐냐 뭐야? 몰라? 뭐가? 그 나스..뒤양손..투들? 아니 기술 이름 기술 거 뒤에 양손 야 잠깐만 잠깐만 이런 C.. 어 이거..공포유저가.. 그냥 디양손이야 그거 기술 이름이 뭐냐고 부르지도 않는데 뭐가 필요해 야 우아 그거지 미치보! 아닌가 이거? 우와 그렇잖아 어쨌든 메리 한 라운드 가져갔고 야 잘한다 이번에 둘이 또 매치하면 왠지 자리가 바뀌지 않을까 개쓰레기다 주키가 밥시장인데 주키 하나도 안 나왔는데 부키한테 뒤지고 있어 야 갑자기 존나 들어와 쓰레기들 킹줄리아 KSA는 어느 나라야? KSA? 어 그렇구나 KSA? KSA? KSA 아 됐어 됐어 킹덤 오브 사우디아라비아? 맞아? 다음 공연을 준비해 주시겠어요? 몰라 게임이야 봐 숙디아라비아가 라스레오 또 했어 야 쟤 메인인데 샤워했는데 왜 라스레오 하냐? 생각해보니까 어? 저 파인트는 날모 캐릭 안해도 이긴다는거지 아니 고정은 하난데 어? 그치 예? 몰라 쟤 앞으로 샤워 못해 그래? 고정 저거 두개 중에 하나 어허 라스레오 고정해라 병신 나이스 이상키트 이렇게 바운드 시키고 왜 안불러 왜 안불러 아아 왜 안불러 이 시발 조도유의 수 절대 못 고를줄 알아 오씨 오오 원투 원투 뭐야 봤냐? 3단까지 다 앉았어 아 다이스 봐봐 위패가니까 움직임이 틀려져 게임하는거랑 야 그럼 대회에서 밥샤를 아예 안하겠다는거네 그치 라스레오 아니면 라스밥 아니면 사오라스밥 이런거겠지 샤오라스 밥라스 쟨 죽었다 깨어나도 샤워 못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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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샤오라스 콤보 후저? 몰라? 조동휘한테 물어보죠 야 씨 새벽 샤오라스 스톤 내 샤오라스 패 뭐 랭매? 어 저 새끼 아이디를 기억하고 있어 나는 왜 자꾸 모르는 사람들 새끼 새끼래 모르니까 새끼라고 그러지 알면은 뭐라고 하게? 알면은 님이라고 그러지 그려 당연히 모르니까 막말하는거지 아아 슈퍼 슈퍼 야 고고고 아 이거 안바꿨다 아 근데 그게 3판 2선순재인데 상체 바꾸는것도 피곤해 뭐? 스코어 바꾸는거 아 그게 뭐가 피곤해 힘들지 인마 12시간동안 노동하고갖고 12시간밖에 이해 안했잖아 밖이라니 넌 님 그래서 몇시간 근무하는 부분? 5시간 근문데요 아니지 8시간 근무지 점심시간은 제외니까 근무의 시간이니까 6시까지가 8시간인데 그 맞지? 근무시간이 점심시간이랑 쉬는시간 빼면은 8시간이 맞을거야 모르겠다 아 쉬는시간 없는데 넌 맨날 쉬잖아 개새끼야 쉬다니 공부하거든 자 1피갔어 1피 나스레오 다시 1피가고 자 2피에서 다시 이제 실력종범 근데 세상이 왜 5맞은거 아냐 병신이 1피춘새끼야 아 2피가면은 저렇게 웨이브 아니면 초풍 이런거만 하다가 개망한다니까 초박치기 풀리면 자리바뀨 그 등교탈구 강제감한거같애 자리바뀌거 이상해갖고 초박치기 풀면은 자리바뀌잖아 그렇지 왜 안써? 병신새끼 철앤모새끼는 저새끼 아니 야 그게 아니 높을거 같으면 5잡을 쓰는거고 풀거 같으면 양잡을 쓰는 초풍맞으면 오와아 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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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할라운드 가라고 아 슈퍼스파 하위조로 내리는건 실수 어어 아오 저질코보 근데 어쩔수 없었어 만약에 저상황에서 콤보이훌라고 했으면은 그 펭킹해갖고 재패야되지않을까 1피갔어 1피갔어 1피 아 저거 2타 못앉았어 아쉽다 오시벌 콤보될 뻔했네 꼬어있는대야 안멍써 뭐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가 안멍쪄 계속 나와 고민한번상대하나오신분 야아 커킹이나이슦 아아아 졸다 내다올다 아 아악 아악 아아악 아아악 가토밀 레이지 씨발 레이네 아아 막혔어 오오오오오오오 아 아 어찌면 안되는구나 30대 초풍 청춤 슈파슈파 그는 강했다 무사 도대체 야 근데 세크하자마자 테이크 슬라이딩하면 1픽하네 자 이제 고찰박 잡기 왜 이렇게 하네 고찰박 자 나가계세요 슈퍼슈퍼님 고찰박 행복가가 안와 자 첫경기는 나 간다 아휴 첫경기는 슈퍼슈퍼가 2대1로 승자조 진출한 가운데 이제 잭도리퍼가 있어 아이디가 뭐냐 알려줘 잭도리퍼 아우 어려워 잭 잭 아이고 타이타이 생각한다 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거야 야 씹을 말하니까 씹을 받겠지 시바연이 똥님이 인사했는데 알바 알바충새끼가 이 손놈새끼 귀찮게 씹어 배달식 기준하며 가정교육을 못받았네 게이리버레이션이스트 아우 어려워 그냥 간단하게 유방으로 하면 안 되나? 여기 쳐줄 줄 알았어 유방 시발 담배 오면 그 새끼불리 아우 담배하고 싶더니 아우 흡연충색 야 사회 스트레스를 그 너같이 공예계 어떻게 그거를 몸으로 느낄 수 있겠어? 일방 해 안 해? 나는 흡연당수에서만 펴 아우 잘했어 옛날에 그림 갈때는 펴셨다 그게 한 5년전? 6년전? 5년전엔 쓰레기였네 야 드림에서는 길에서 술먹고 다니는 중국인들도 많았어 아 술은 냄새가 안나잖아 아 술 먹고 행패부리는 중국인들이 많았다고 지금도 많을거야 아마 지금 나타낸 선생님 거기 가셔가지고 앞날 고통 받고 있잖아 아 드림? 야 네비 눌러 여기 있나? 제발 눌러 잭다리퍼? 어 눌렀어 눌렀어 아 누가 이기던 간에 이거는 되게 재밌을거 같아 야 우리가 승자조 먼저 했냐? 폐자조 먼저 했냐? 승자조부터 했지 그치 승자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폐자조 자 마지막에 먹어볼까? 해먹 처먹다 양파 다 흘려라 양배추랑 양배추요? 다 존슨에 묻어라 팬티 입고 있는데요 팬티에 묻어라 예? 아 추워 먹으면 된 그건 하하하하 이 분 자기 팬티에 떨어진 양배추 주소 주소 드시는 분 하하하하 내 팬티는 깨끗해 하하하하 간접 그 자기 오랄 하하하하 야 레이 잭 레이 아우 그리고 고찰박 목 야 목구진 씨발 잉트에서나 볼 수있던 목구진 목구진 요시 그래도 맨은 목구진이겠지? 목구진 맨이지 팬을 너무 부쳐주니 그 뭘 바라 이 개새끼들아 미쳤냐? 씨발 내가 돈 맞고 하는 줄 알아? 야 목구진 잭 나와서 잭 오오오오 야 바운드 됐고? 아 야 잭이면 짠발 존나 좋겠다 애owner 짠발 lan 좋지 잭 잭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거 광수엄! 바운드하고... 오오오오오오 아유오 흐흐하하하하하 나를 쳐먹었어 야 벽궁이 되게 좋다 괜히 오오! 부르스 부르스 모루스 전노킥이 씨발 짠발 이 게새새기야 뭔가... 원트로우 원트로우 어휴 깜짝이야 직면장 기상태기 드릴케 야 드릴케 잘해 고차알방 잘한다니까 쟤? 게임 안에서 어찌 신차를 하면 망하겠지? 양잡.. 야 잘 풀어 시조도 수준 되게 높다니까 자letter 하.. 하.. 생화화 화음이 아니지 화륜이지 오 출발 맞춰봄? 서브 그냥 불러 에이이씨ㄹ 뭐한거야 하구 왔다 나 근데 쟤 왜 그거 안써? 엥디컬터 필드에서 그렇게 되는 발차기 있잖아 심리적인 우위가 있잖아 태그 패턴인데 저거 그거 짠 날라발차기 아아 몰라 젤이 제일 많이 쓰니까 안쓰지 않을까 자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아 피 머싱을 존나 아퍼 어어어 뭐야 누가 들어왔어 모두산 모두산 아 저 날목 캐릭터 아 레벌을 안내어 야 시졌어요 안맞고 오이씨발 아우 저거 야 저거 거의 호밍의 순이야 오오오오오 플라커킥 제발 부르지 마 그래 곱게 들어가 곱게 곱게 들어가 나이스 어 맞았어 아깝다 스네 벽에서 이지를 거네 화엄이랑 오오 아 저거 막힘 뒤지는건데 에잉 아 뭐야 저거 핏 오오오 못군진 나왔어 뭐였더라 백뚜산 백뚜산 그렇지 그렇지 자 오 클레이드 준비 안나보 오오 웅 ожид 호흡 오과 바운드 다운 줄 알았어 진짜 마무리 이야 나이스 근데 공잡했으면 좀 더 안전적이 ㅂently 상요씨 상요씨 ㅆㄹ 상요씨 ㅆㄹ ㅋㅋㅋㅋㅋ 오! 야 콤보 익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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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목hoosing mukhahaha 게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잽잽잽잽잽 아안 .. 는까 오 벽갈 fini 어우 나이스 아아.. 안타깝게 죽이지못하고? 야아 이제.. 한 번 당하지 두번 당하냐.. 나이스 몇곽.. 에잇! 탭! 독도리퍼 기회 기회! 위기는 건 기회! 아아.. 기회는 이미.. 아 쌍이로즈.. 어떻게 막았지? 용석이 씨발! 어어어어어.. 될까 홈보? 아아.. 각이 좀 틀렸어.. 야아.. 존나 부네 저거 어떻게.. 존나 이거.. 2차 상단인거 빼고는.. 되게 좋지.. 뭐야 진이냐 진? 진? 움직임.. 오킥! 하이킥! 동반! 나이스 커키! 아 뻔뻔해.. 전장.. 양심은 있다.. 투 전장 안하는거 보니까.. 오 투포.. 야 저 투포는 투포가 없더라.. 오른자.. 양자 범풀고 오른자 잡히고.. 펀뻔! 어우 펑키 씨.. 깜짝이야.. 펀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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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그래? 몰라 난 이거.. 내가 쓰는 편인데 난 몰라.. 원 원으로 잘 끊고 원 원.. 맞들었다.. 통한다.. 오오오 깜짝이야.. 오오오 깜짝이야.. 아아.. 리코터! 오오오.. 잭.. 아니 잭이래.. 레이.. 자세자세.. 뭐.. 파권.. 삭권.. 기술이 이미 맞는진 몰라.. 원 투포.. 나이스.. 한 라운드 가져가고.. 오차마 장바인가.. 어.. 맞거나 맞으면 시계 돌라던데.. 누구거.. 저거.. 개.. 뭐야.. 퇴장한 사람들이.. 개 있잖아.. 여기.. 레이커.. 그러나.. 하면서 앞으로 가는거.. 오.. 레이커.. 레이커.. 레이커가 알려준거? 용서? 아니..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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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어.. 그거.. 용서 형은.. 양방향으로 피하는데.. 내가 아마 안 피해줘.. 아 그래? 어.. 너도 피할 생각 하지마.. 대신에.. 그거 말하더라.. 손 손 손 자세는.. 응.. 왼 잔손에.. 어떤.. 개가 어떤 기술을 내밀어도 막혀.. 손 손 손이 뭐지? 용서 형은 3타까지 하고 자세.. 아아.. 짠 손 하면 돼 그건? 3타까지 막으면 짠 손.. 이거는.. 근데.. 정확하진 않은게.. 저기.. 매치손한테 배운거라.. 야.. 고찰박 잘한다.. 아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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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쏘리.. 쏘리 쏘이..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고찰박한테 시발.. 존나많이 드렸었는데.. 쏘리 쏘리.. 쏘리 쏘리.. 쏘리 쏘리.. 알아뜨라 좀.. 잭 레이.. 그리고.. 목구진 요시.. 야.. 종합 똑같애.. 어? 이번에 왜 자리가 안 바뀌었냐? 어? 뭐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몰라.. 대회인데 뭐.. 야 로켓 색깔 너무 화려한거 아니냐 근데.. 아우.. 존나.. 이거 한 맵.. 뭐야 저.. 브루스 했지.. 오씨.. 하이킥.. 오면.. 오면 카운터 한다.. 야.. 지금 왜 나 운이기지만.. 나온일만 나와봐 저.. 북미 패턴인데 저거.. 저 앞 얌전히.. 제 2파생상자 다앉는다.. 1파생상자 다앉는다.. 제 2파생상자 다앉는다.. 제 2파생상자 다앉아.. 오오오오오오오.. 엥? 죽이기 힘든지 않을까.. 안죽지.. 그렇지.. 레이지 요시.. 야 요시 부으리 낫다.. 1,1마다하면은.. ieran아.. 어오씨.. 기상 10프레임 하단으로 끊어버리고.. 아 레이지 갔어 이제 예약이 안 나온다 얘는 어머 어머 어머어머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야 어설터 안부른다 파이피 안깎을라고 지석 오 하단 하단에 점프기술을 상세하고 우완 멋인건 아아아아아아아아 멋인건 기산끼 진짜 또 뭐러서 났어? 아하하 야 하늘이 도와준다 하늘이 도와줘 오른잡 퍽힛 퍽힛 오우쒸 깜짝이야 짬발나왔다 짬발나왔다 잭짬발 극혐 오오오오오오오오 요시 서브 어떻게 땡니다 스타더 때려도 되지 않아? 나쁘지도 않고 괜찮지도 않고 편타다 편타 야 레이즈 맞불로 해 얘들 와 소위스태그 오오오오오오오오 씨발 칼타기 패턴인줄 알았네 패턴이지 기술쓰고 막히는 패턴 아 맞는거 보고 토 나와 저거 하야부사 아 저거 2,3타 저거 상단인데 오우 요거 깜짝이야 어 4타가 막히면 돼 막, 막는 사람이 손해야 와아아아아아 잭터리퍼의 두라운드 가져오고 곰곰 모곰 곰곰 통초포 씨발 에잉 콤빅 크흫 공기심권 야, 하단, 하단에 낙, 낙이네 양잡 아, 못막았어 저스트라 어려워 툭 버진건, 어우 씨발 회모포, 날카로웠어, 오! 아우, 야씨 야, 아, 고소기가 막 기술 순차적으로 내미는거 같애 험, 맞추고 자, 서브 어떻게 부르냐 아, 이성곰인각 레이, 레이 만피로 나와갖고 오우, 깜짝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 간태기 간태기 흐흐흐 죽이 왜이렇게 불이야 야, 주셀맞고 더이상 이제 하단은 안한다 아아, 생화왕 완전 땡깜부린거 통했어 고민각 아, 저거만 보면은 저거 2타, 2타 공중에 틀어 맞으면 바운드되지 않냐 유 beg정 Trigger Z360 F Harley 쟤 아마 할복 맞는 상황만 생각 되게 많이 했을 거야 나weisen 자기 공격하는 것만 하고 절대 서서 맞진 않는다 그거지 뒤졌네 뒤졌어 렉터 리퍼 레디 했고 이제 3초 뒤에 게이 고쳐봐 고! 야 1등 1 팽팽한 상황에서 이제 누가 두 번째 승자조로 진출할 것인가 야 근데 점프에서 맞았는데 존나 많이 달지 않았냐? 못 끼켜야 30 달았구만 기본... 30? 35? 잡기 맞은 정도로 맞지 않았나? 그래? 어 야 니 손 필살기는 점프에서 맞으면 데미지 몇인지 아냐? 렉? 니 손 필살기 몇인데? 0 0 하하하 시X 왜 안 따라? 1타 맞고 2타가 터지는데 그게 서서 클렌으로 맞아야 돼 아니면 0이야? 야 자리 또 이래 둘이서 지금 서로 선택한게 1pp가 명확한까봐 아 그러네 그치 그거 밖에 없지 난 굳이 뭐 나올 것인가 진 진 진 아 뭐 나오는 것만 나와 아 저거 해맞아 야 벽방 벽곰 어 어 앞길 안맞았어 패닝 로킥 로킥 목구심 문제의 최후인가 못풀었어 레이레이레이레이레 레이후롱 모이후롱 야 디테일 좋아 디테일 좋아 아 나왔어 아 자세다 이 쿵하게 그냥 큰 하단으로 씹어버리고 숭련가 아우 숭련 또 숭련 때리네 아 벽에 벽이라서 바운드가 안되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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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상업타계를 아 크나단 씨바 오오 하야부사아 개새끼 내가 두번야 당할거같애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어? 데밀진? 데밀진? 아니면 아아 맞았으면 신나 웃기뻐렸네 야 저거 왜맞냐 그동안 크나단 깔아놨으니까 아 데밀진 나오자마자 야오아 대박 오오오오오 안짓자 긴급태그 자 무세박 이대로 무너질것인가 카운트 안되고 또 추설비 와 저거 신비 존나좋아한다 야 하야부사짱 단판에서 저렴게 짱이야 장기전으로 하.. 오 기사킥 카운트를 하고 자 벽곱 벽곱 아 멋있다 멋있는데 왜 안맞냐 오 큰 하단 씨발 너만 넣으냐 아 데이파링에서 저것만 맞 hamburg 어우 깜짝이야 또 할복인줄 알았네 그니까 오 오 근데.. 아 불리해 불리해 오 나이스 할복 할복 일제거 저게 남자의 픽트럭니다 까어어어어어어어어 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멘붕인거같애 오 그래도 잘하고있어 야 되게잘해 야.. 절대 뭐 사소한 그런거에는 안통해 야.. 제발 여기서 벗어날수 있.. 오.. 벗어났어 시설.. 어.. 내기 발생했는데 야 그래도 콤보 잘 이어갔다 제토리퍼 과연 이 위기를.. 오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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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안..안..안됐어 대박 아아아.. 오오 벽관! 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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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토리퍼 이길수 있을것인가 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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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흘렸어, 흘렸어! 펭! 아니네? 펭! 해치네! 어, 쏘리. 왼쪽 아꿍! 씨발! 잡기! 잡기지! 김모리스를 못한 것 같은 잡았냐? 씨... έ 씨.. 오버드라이브.. 오 씨.. 깜짝이야 야.. 안전타이밍이 예술이야 오 뭐야.. 저거 뭐.. 아.. 저거. 판정이 뭐야 바넸ая.. 저게 개사진거 아니야 야 잭도리퍼 과연 이.. 어 DK 왜 안해 어어어 짬발 어어 응석 카운터가서 X됐다 어어어어어어어 어어 다 문! 아아아아 잭도리퍼 이겼어 이겼어 잭도리퍼 승자조로 이제 진출하고 이따 빨리 키나는거 같지 그리고 이제 패자조로 가게 된 이런 시발 카포새끼들 하여튼 시발 더러우면 카포야 애미 뒤지는데 당신 나갔나 이 개새끼들 캐릭터가 얼마나 많은데 카포가 이렇게 많아 날먹던 자새끼들 아아 유방 들어왔어 들어왔어 잭도리퍼 이제 바로 승자조로 시작합니다 보자 잭도리퍼 0 VS 수파수파 뭐 수파수파건 뭐건 그게 중요한가 야 시작해 시작해 고고고고 햄버거가 맛있네 고고고고 고고고고 아우 너무 달아 누가 이길거 아냐 아 잭도리퍼 낮네 음 그러고보니까 낮에 콘도리나가 후원 안해준대 몰라 뭐 오줌 같은거 해주지 않을까 하하 하하 야 슈팍 슈팍 1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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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컨트롤은 잭도리퍼 는 딱히 자리 타는거 같진 않은데 잭도리퍼 제이 압박 존나 좋아하잖아 잭이? 레이맨? 진심아 둘다 공격방인건 맞아 재밌을거 같애 한 10초컷 예상해 본다 첫경기 라운드1 파이트 어맨도 캡틴 코만드아 너 아냐 너? 어이구fte 게임아닌 야 공부 아 제기랄 안맞은거니까 오우 폐등폐등 십 기라 sm bipolar 전패들이 Their Naight 되게 오랜만에 보네 야 수파수파 니가 이길순만 자리를 바꾸는거야 오우 연장 풀고 Auswg 나락 나락 오우 나이스 잡기 자 자 과연 청룡 아아 동작 한 번도 못 본 것 같애 저게 청룡의 커킹인가요? 아 너무 뻑뻑하지 않나요? 다이어트에서 저게 짱이야 어어 아 시작 짠순 획 무릎에 밟혔다 나락 어허허허허 아 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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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만 연습했나봐 그러게 딱 잭 하는거 보고 알았을거 오 승리한거 같다 나이스 솔컴 때리려나?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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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또 또 패턴패턴 야 뭐야 저거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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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모험건거친구는 좀 효율이 아니 뭐 제가 이기면 되는거지 뭐 오 자세자세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저거 일어나면은 급기상하면은 어 저거 하단으로 맞아 뜰거에요 공중으로 갑은 아니잖아 하단이잖아 뭐가 하단이야 저거 제가 아이템잡기가? 아이템기술이? 그냥 야야야야야야 아아아아 야 존나 빨리 갔는데 끝났어 아우 젝돌 리퍼 병실좀 이기라고 호호호 젝돌 리퍼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1피를 사수하는것 뿐이야 아 수파수파 과연 하이조에서의 밸런스 붕괴가 슈퍼스파로 이루어질 것인가? 야, 슈퍼스파 상구 네임드래. 그래? 어, 저 새끼 지금 못 찾는 척 한 거야, 맨날. 에휴. 하여튼 거짓 새끼들, 치킨 한번 먹어보겠다고. 아, 뭐였지? 아, 뭐였지? 하긴, 그, 청룡이 이면은 뭐, 오프 마진이었다며? 무릎, 무릎방송. 뭐? 옥단대회였나? 어. 한 명, 주황단위가 한 명이, 계급 쏘기고 하다 들켰잖아. 에휴. 게임도 막장인데, 뭐? 계급 쏘겼다고. 당하는 애들만 열받은 거지. 적절이 파가 이길 수 있는 거는, 1피로 가는 것 뿐이야. 기억해 너. 1피에서의 그의 공격력은, 절반의 반도 못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잘하는 줄 아냐? 왜? 나도 1피 중이잖아. 그래? 나 지나갈때 무조건 다리 바꾸거든. 못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맨, 둘이 1피 갈려고 지랄해? 왜? 너 채팅치래? 빈513이 누구냐? 뭐야? 뭐야? 야, 북은, 일부러서 설정한 건데 왜? 막 바꾸냐고, 뭐라고 바꾸냐고. 아, 비키시는가 보지. 소리 꺼, 이 개새끼야. 야, 아까 하이킹하면 콤보가 되는구나. 오, 죽였어. 아, 안 죽였어. 아오, 까비, 까비, 까비. 자, 이길 수 있어. 점용, 시발. 오오오, 공기, 공기 났어. 봐봐. 2피에서 시작하니까 1피로 가도, 제 컨디션을 못 내는 거야. 아오, 점풍 많았죠? 왜 네가 나보다 빨리 보이지? 저거 아닐텐데? 오오, 커킉. 아, 콤보, 삑. 아, 시곤. 드런처. 노드즈 드런처. 잡기. 콤보 죽일 수 있을까?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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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나간 거야? 하핳. 존나, 어이없게 준다. 투, 투, 왓. K.O. 시작 성공. 머신건. 다시 한 번 머신건. 아아. 웨어퍼 진짜 발동. 아, 더 빨라. 웨어퍼가 발동이 빠른.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웨어퍼 투어 있으면 벽껑 되는데 아깝다. 왜 이번엔 필살기 안치지? 아, 죽었어. 아아, 벽꽝. 간보. 안주. 어우, 죽었네. 진짜 당연히. 아, 킬강 못되시네 이분아. 철알못이네 진짜. 아아. 어퀴. 아, 절건좀 열심히 하셈. 아우, 해야치. 왜 이렇게 쎄. 시발. 어우, 시발. 잡기. 잡겠다. 이 공찬각으로. 시발. 가버렷. 아아아아악. 레이즈. 아, 사라졌어. 어어어어어어. 아우, 왜 아래. 아아. 이게. 중립적으로 하려고 해도 편파가 될 수 밖에 없다. 안 그러냐? 아, 저기. 잡기를. 넌 처먹더라 넌 그런거고. 개새끼야. 아아? 어. 내가 왜 해? 하긴. 마니비한테 패드 리프하는데. 안죽어! 절대 안죽어. 그렇지. 이번엔 기획됐냐? 인정하는 부분이. 어? 아이, 씨발! 잭드리퍼 이렇게 무너지나요. 승자 조여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아. 나이스였다. 아, 벽강. 아, 아, 깜짝이야. 이씨만 자고. 아 오오오 MA O우 깜짝이야 야 adik 근데 재이 들어갈 때 필도 되게 많이 깎었어 아 주그 이 씨발 이 개새끼들 오늘 게임 발로 Aside 죽었다 야아 장난 아니야? 아 뭐야 이게 진짜 아아 아 노잼 야 저거도 야 쟤가 할보가 없냐? 야 내가 쟤네보다 콤보 잘 쓸 것 같애 아이 자 이제 패자조 보찰박 멜 자 초대 멜라 굿 아 시발 그치 패자조 누가 떨을거 아냐 멜 원래 날먹중새끼 날먹중 야 얘 요번에 샤워 고르면은 그냥 몰스패 오케이? 아니지 둘 중에 하나가 고정이니까 아 그런가? 샤워가 났으면 샤워가 레오 이렇게 하면 되지 샤워 밥 고르면 몰스패인 부분? 몰스패지 몰스패 그거는 게임을 더이상 가치도 없는 아 첫경기 지고 지고 그 푸시 큰건 아니겠지? 설마 패자조에 잭설리퍼 있고 아니 최종전 어 누가 이기전 간에 일단은 올라갈 수는 있어 왜? 승자조에서 한번 지더라도 승자조는 뭐 첫경기건 둘째경기건 한번은 지고 2등으로 올라갔다 승자조에서 진 사람이랑 패자조에서 이긴 사람이만 뜨는거지? 그치 백도리퍼 여기서 이긴 사람 그치 8강도 이렇게 할거야 8강까지 이렇게 하고 4강에서는 단판 그니까 지면은 바로 그냥 3,4,2조 결승전 5판 삼성제 3,4위전은 단판 진짜 극혐 단판 이런 개새끼 3,4위전 재미없잖아 단판으로 끝내자 5편 2등으로 20،14 мин 2등으로 06위전 게이리버레이션이스트 아 이름 자 아이디 자 곧 시작 시작 어차피 지금 고찰박은 아마 요시 목푸진 그대로 나올거고 이번에 등판할 매력 캐릭터 그 조합이 궁금하긴 하다 정액먹는 돼지새끼랑 탈모층새끼 아니지 유방 만지는 놈이지 아 아니야 서울역 사장님이 뭐라고 했다고 바꿀거잖아 뭐라고 했는데 어 너 뭐 술 먹었니 했는데 정액먹었대 네 먹었을 때 그니까 뭐라고 먹었어 정액이랑 큐디로 바꿨었대 야 라스레오 라스레오 아 야 근데 저도 이거 근데 경기 안와서 좀 괜찮다 해설할 때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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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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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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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극혐 현동 나오나요? 어술트 삑살인가 저거? 아 저 띠엇 자 벽머리 어떻게.. 아 저질 아 양산유저 여기서 양산이랑 진땡이랑 딱 차이가 나잖아 벽곰을 해야지 여기서 아니 그 양산 아니면 아니 이상 어떻게든 벽에 붙여갖고 레오로 바운드로 한다고 듣고 화났어 듣고 화났어 오빠 처음 나온 여보 아니 씨발 헤드헌트가 뭐야 서브로 교잡 교잡 잡히고 아 데이가 데이 수준 떨어지는거 보소 에이 회원을 안해 뭐야 뭐야 역시 하단이 시키지 니들이 탄보를 알아 개새끼들아 샤워 샤워 조동유 조동유 긴급 긴급 한번 보여줘라 어우 뒀다 씨발 깜짝이야 아 꼼보 황하면 아쉽다 아 딜캔은 딜캔은 왜 저러냐 탈모춘새끼들은 왜 캐릭터가 다 머리가 긴죠? 흫 자기의 구속한 부분을 캐릭터에서 찾네 벽검 잘넣고 오오 봉완 코킥 그래도 죽겠네 원투 이 외너퍼 외너퍼 래오매너퍼가 보안 잡냐 그래서 외너퍼 쓰는거 아냐 캐릭터 아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치 아마찰 흐흫 아 진짜 질은 언더 오 바운드 바운드 정당이 없었는데 흐흐흐흐흫 자 태그하고 아아아아 저걸이 맞어 아앗 오우 오오 바운드 자 여기서 긴급 태그를 어어 격초 못하고 컵깃 어우 중단이 길어갖고 야 바운드 땡 일부러 안 때린거지 글쎄 요물 남자의 요물 어 어퍼 하아아 few 으하하하하하하하 흐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ㅏ 어떻게 Anyone 어떻게 해 잡히나 흐허 애허 설마! 설마 할까아 아니면 책 땡份 대충 맡거나 바운드 요 angled 덧 sc 꺼미 잡히나 흑가 선 아우 시백 흑Ỗ 극혐 아우 극혐 아 극혐 잘했어 이기려면 뭔들 못하냐 잘했어 잘했어 못두우니까 야 진파치 진파치 오씨 깜짝이야 꽝 건단에 빠지 저게 어? 아 발이 짧으니까 저가나보다 그런거야? 자 야 왜왜왜 태그 안하냐 하단 탔어도 됐잖아 글쎄 아우 추천맞추고 콤보 못하고 어 저분 지금 할복을 그 아아 몰트빅 아우 저질 아 대변수준 너무 저질임 아휴 해설도 저질이야 아아아아 가투밀 가투밀 야 멜림이 이겼어 그래도 그 구령은 다 당했어도 이겼어 쌍쾅 그래서 이렇게 멜님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할복 한 번 맞추고 진 거 두 번 맞추고 이길 것인가? 근데 멜 되게 얍삽하지 않냐? 원래 얍삽하잖아. 아니 대회를 뭐 대단한 대회라고 이기겠다고 자기 주캐들을 포기하고 라스베오 골랐어? 둘 다 양상 캐릭터 넌 대회 나갈 때 드라마 버릴 수 있어? 어 나 니나로 나갈 건데? 꺼져 개새끼야 야 니나가 얼마나 재밌는데 에휴 난 니나의 맛을 모르네 현재 시각은 오후 10시 45분 라스베오 여전히 1피로 가있고 요시 목구진 이번엔 목구진이 뭔가 보여줄 수 있을까 라스베오 롬진 예상한다 롬진 상성 캐릭이 좀 있나? 음 나는 카즈야 예상할게 롬진 롬진 요시 쌍요시이다 쌍요시 이 씨발 할복 두어 맞이 개새끼야 쟤까지 시키고 야 쟤까지 시키고 똑같은거 때리나? 오 똑같은거 때리네 어딜 들어가야 개새끼야 오오오오오오오 이야 표절이 아닌데 콤보 저렴하다 누구누 아 왜 çal구요 거기 한대 더 때리고 아 타수가 안되나?! 오 죽inden 오오오오오 깜짝이야 와аш 오 깜짝이야 오오 ㅅㅂ 뭐야 진짜 펭인가 이번에? 아니 해야지 해야지 나락을 흘리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레인리 생각한다 레인리 오우에 물 아아 디댓게 헉? 코킹 나온거 같은데 붙였어 어? 테드 안했고 에이 어디가? 오오오오 빨리 태그 태그 나이스 나이스 오우씨가 갓 터메이드 어우 좀나쓰 레이지 좀나쓰 오! 주사 카운터 손 손 손 가본 있어 투 뭐있지 요시가 쓰는 사자성과 뭐였지? 아 잉방무 또 또 또 몇십떼씨 아 진짜 야 더블 행운이 있네 시발 정액점 어떻게 두케만 내보내주냐 오 디켓 디켓 웜원 나이스 오 추술 맬님 완전 악역하는거 같아 악역 왠지 골첩하고 응원하고싶어져 난 시발 라운드 안끝난줄 알았어 흐흐흐흐 아아 웬커킥 상태되는데 디켓 안했네 못했지 못했지 시발 너만 웬커킥이야 개새끼야 아우 불쏘 와아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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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로우로우로우 근데 포레스턴인지 누군지 모르겠어 누굴다 버퍼 아우 시발 자기도 누군지 확인을 못하고있어 이 개새끼 어디가 개새끼야 스위를 써봐야지 않아 스위를 써봐야지 않아 스위를 써봐야지 차지를 잡아봐야지 차지를 잡아봐야지 아 콤보될 수 있습니다 아쉽다 자서 어어 저거 맞고 왜 아 아 이게 갈거 같다 아 아 앙캄보 야 아 제발 포레스턴인지 누군지만 좀 알려줘 포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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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냈어 포레스턴 어어 속취暖하네 포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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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신사단? 아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 고찰박이 무너지네 저 그 중상 기술 못앉았을때 아 그때 많은생각을 했을거야 중중도 있잖아 근데 벽에서 중 아니 그니까 그거를 상단인거 알면서도 못막았잖아 그니까 이제 멘붕했을거라고 아 고찰박이 이렇게 무너지고 퇴출이 아니지 초대해야지 백더리퍼 게임이 좀 빨리 깨닫는거 같다 저번엔 존나 오래걸렸는데 그니까 더 아니지 자아 이제 승자존에서 떨어진 잭터리퍼 모셔오고 초회에 C조 이제 그 최후의 한명을 뽑는 먼저 진퇴강란의 자리 이기면은 8강 진출이고 지면은 그냥 패배 아 게임이 되게 빠르다 진짜 아 게임이 되게 빠르다 저번엔 존나 오래걸렸는데 그러니까 한 11시 반 되도록 계속하는거 같은데 나 그거 끝내고 잤어 나 그거 끝내고 잤어 그냥 들어왔어 들어왔어 야 고찰박에 오늘 할복 3번 나왔지 그중에 두 번이 공중불발이라 자기가 뒤지고 한 번은 제대로 킬 응 잘했어 잘했어 야 정진승리 했잖아 정진승리 근데 결국엔 다 가투멜이 졌다 스톱맨 계속 맞았잖아 어 라스가 사기야 아우 너무 좋아 자 호구쿠리씨 특히 라스랑은 니나지 최중전 시작합니다 철권 잘 모르는 애들이 라스랑 니나 안하지 조도유 유저 메리 하우유랑 밥을 버리고 라스레오를 선택했어 과연 뭐 할 것인가 야 이 둘이 붙지 않았냐 안 붙었나 누구 안 붙었구나 안 붙었지 누구 아 지금 게임하는 애들 누구 1피 잭 더 리퍼 얘는 2피 라스레오 얘네? 안 한 것 같은데? 안 붙었지? 안 했지 안 했지?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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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놈들 또 보고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낫지 시작부터 2 업 할 것 같아 아 공찬 막 스스란 로그아웃 라운드 1 최중전 존뿜에서 시작합니다 2 공참각 쟤는 시작 뭐 내밀어갖고 이긴 적이 없어 호소선 호소선 도산 퍽고 맨커킥 태그 태그 그렇지 따라가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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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어이 막장이지만 보고도 됐어 아 개념도 이렇게 오오오 왓슨건 넌 오오오 콧분정 나왔죠 오양싱을 죽같이 아 뭐하냐 아 아 아 자 저끼 아이 저절놈들 짠소? 에잉? 왜 안하냐? 짠소 왜 안하냐? 아 드리끼 아쉽다 아! 튀었어! 나 기사키크하는 줄 알았어 뭐자니? 아 그거 존나 삐나 병신들 뭐여저래 게임을 못했나봐 에잇 오오! 나름 쳐먹는가 했더니 야 나름의 신비를 보자 오오오!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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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시렸스? 야 나이스 나이스 역전이지 이런게 철거래의 매매 아닐까 시작해수는 안내배라 이제 어우 하단가 아 땡까뿌린거 많았어 태그? 저게 버리네 저 짠소니 되지 않았을까? 다녀가서 스톰니 아 예상했는데 안됐어 에잇 토프 들켓싱하고 아 또 실패 왜저놨냐 쟤 손상장 어휴 축두로 가는거 몰랐어 엥 에잇 홈보가 저렴하네 오오오 저 맞았으면 벽고 어어어 깜짝믄 이대로 무너지지않아 죽었다 이거 아주 죽네 아 죽네 어? 재능 없는건 내가 익히 알고 있는데 아 십선뜻이 남이 하는거라도 잘 봐야지 좀 오! ned 대박 죽일수있을까? 아이고 아이고 한..한 대빈 맞췄어 으어어어어엏ㅎ호하 ㄱ secrets materia 야 나 정보 안해도 없어 아우 죽었다 아아아아아아 다이비앗 뭐야 뭐야 2명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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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이서 임시가 약하다 30정기 어떤거? 방금 왼잡 1 야 콘솔 캐릭터 피작은 그냥 이렇게 뭐야 4 1 2 3 왼손만 눌렀다 익스나가냐? 아 넌 모르지 처랄멋인데 아니 이이이 신입발로 캔슬도 몰랐으면서 맞아 야 내기할래? 그냥 4 1 2 3 왼손으로 피작은 익스가 나가 싫은데 그려 야 근데 아 왼토킥 죽았네 정말 보여주나 했는데 방금 아이템에서 순식간에 지나가갖고 어 나왔어 뭐 뭐 뭐 캐릭은 다른데 왼코킥이 나왔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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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상황이 안좋아 상황이 안좋아 피킹맞고 야 피머신건 벽금 들이 쎈거 같애 저게 시계행심로 해야된데 서버가 때리고 메인이 시계행심로 나 레이지 난 레이지로 승부할거야 대새끼야 오지마 오지마 저거 실례찌? 아 어 디키 왜 못하냐? 야 레버가 문젠데 디키는 못하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흠 어떤눈 찌인거 아니야? 아 으흐흐흐 아예 북킹 죽일수 있을까? 죽이겠지? 아살았어살았어 이야 아 진짜 잘했다 잘했다 이제 멜리오씨가 한 라운드만 더 열심히 해갖고 1대1 만들자 야 나 생각해보니까 스콜을 안 바꿨어 어떡해 야 나 프론시 없어갖고 잠깐만 인터 라치 라치르 아우 잠만 안 바꾸고 있어서 어떡해 뭐 죽을째 진 것도 아니고 아 배부르다 아 내리부터 2시간씩 껐잖아 시발 그만좀 얘기해 야자 아 10선 뜨지 아니 뭐 자막을 이새끼들 게임 뭐 지금 들어온것도 아니고 시발 보면 딱 알지 에이 에이 별걸 가지고 그래 야 시발 3발 2선생이 무슨 주작이야 아 내물수술했네 아 이거 한번 이겨보겠다고 내물까지 주네 이 시발 태준버거는 어떤 새끼야 저거 쟤 고딩 아니야 쟤? 기만 떠는 새끼? 박태준 뭐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은 잭 더 리퍼가 한 라운드 가져갔다 여기서 매일이 그냥 코드기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은 또 그 가톰 밀 그걸로 또 최종전에 걸맞는 1대1 라운드를 맞을 것인가 발이 바뀌었고 오 웬어퍼 쟤 웬웬 시발 이익 오우 시발 야 쟤 분명 공격방이야 아 오 쟤 풀었어 양자 풀고 오 시발 니가 맞든 안 맞든 나는 고스트처럼 공격할 거니까 개새끼야 어? 쌍잘 야 쌍잘 비켜 나이스 근데 왜 바로받으냐고 하지 데리고 왔으면 벼꿈까지 때린 거잖아 몰라 오 시어스 나이스 시어스 난다 스매치 오 대박 시발 쟤나 멋있다 오 야 봉이 야 끝났어 끝났어 아 아 왜 왜 왜 저거 필머신거 두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 근데 이겼어 근데 이거는 좀 안성화에 그 그게 좀 필요해 바운드 그냥 해도 될 거를 자 벽 보내고 야 저걸 벽 보내는구나 아우 쎄거 봐 저걸 왜 맞냐 저거를 아 난 후와앙 오오오오오오 저걸 그 그 공포에 2타보다 1타가 더 훈디는 더 길다는 기술 뭐 1 A페이 A페이 1 양손 양손 아 이거 1타가 훈디 더 클 거야 아 자 패턴 야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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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근데 메이가 맞은 것처럼 축이 틀렸냐 흐흐흐흐흫 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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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제 커키가 없어 뭐? 레이는 커키가 없어? 몰라 죽었나? 죽었나? 벤탄이 인사 안하네 죽었네 야 야 맨저씨 이렇게 끝나나봐 아 크흐흐 멘투 야 건지 흘렀어 건지 흘렀어 이들이 무너지잖아 씨발 탈모 부셔지마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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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냐 저거? 모르겠어 레오 안해냐 너? 야 레온 왜해 아 나도 모르겠어 레오 존나 노즐킹 4번 엇 꽝 야! 몇 꽝 나이스 뚱뚱 자 긴급태그 하겠지 오오 안했어 안했어 모두의 생각을 이제 귀엽고 오 초익스 초익스 3익스 와 흐하하하하하 레이즈 버리구요 엥 암깐 안맞고 오! 바운드 이야 나이스 오오오 나 지금 정신이 혼미해 정신이 혼미해 오오오오오 숨도려 숨도려 숨 쉬고 아 숨 멋있어 왼 자 다 피고 이 대박 근데 아 멋있었다 잭 잠발 한 번 또 보내대 뭐? 잭 잠발 한 번도 못 본거 같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하 야 이렇게 호그 스트라이크 16강